요금을 내지 않고 1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해온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30분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게끔 꼼수를 부렸는데, 관리인이 없는 무인 공영주차장이 타깃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인 주차장 관리와 요금 부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제주시도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방금 들어온 차량이 크게 회전하더니 다시 출구 쪽으로 향합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지만 빠져나가지 않고 곧바로 후진해 한쪽에 정차합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입구에서 유턴한 차량. 주차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면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30분 이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워두고 주차장이 전면 개방되는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빠져나가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출차할 때 차단바에서 카메라가 인식해서 차단바가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후진해가지고 주차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운영시간이 종료된 뒤에는 카메라 사각지대로 나오면서 민압 처리를 삭제하는 건입니다. 무인 공영 주차장 특성상 쉽게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이 같은 편법 이용 수법은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차주는 주차장이 무인으로 전환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주차 요금 12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는 무인 시스템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방법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주에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현재 제주시 공영 주차장 78곳 가운데 무인으로 전환된 곳은 60여 곳으로 80%가 넘습니다. 무인화된 주차장의 차량 관리와 요금 부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시는 요금 민압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인 공영 주차장 운영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호입니다.